와 개나리 이쁘죠? 개나리 우물카에 사랑찾는 개나리 서연 활짝 피었어요. 벚꽃도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모더님들 건강하세요. 여기 벚꽃이 피면 또 예뻐요. 이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지금 며칠 안 있으면 2, 3일 내로 활짝 다 피울 것 같아요. 여기 수양보들도 잎사귀가 나서 쭉 널어주고 여기 농막 갔다가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도 엄청 벚꽃이 다 피면 너무 예쁜 거리에요. 여기도 잘 먹었어요. 아니, 그 안전엔 날이 많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산마늘꽃이래요 처음 봤어요 이게 둥글레래요 살구꽃이 피었어요 살구꽃이 필때면 돌아온다던 아싸 나이다 왜 추바면 치자 추바면 추바냐 내가 노래할게 살구꽃이 필때면 돌아온다던 언니야 이거 봐 이게 체리거든 아니 연다 원래 열겠다 나무보이 체리나무봐 이거 연다 연다 원래 연다 체리야 짱나네 연다 뿌리채로 가왔구나 이거 4년 우리 체리도 열의 수 나오더라 연다 지금 4년생 4년생 연다 우리는 작년에 심었는데 우리 2년생 샀잖아 큰거 사라 큰거 원래 3년 처음 샀다니까 우리 자 오늘 방풍 방풍이고 언니야 얘는 또 뭐야 어느거 명이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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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피고 있어 꽃도 피고 이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전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또 이거는 뭔데 언니 얘는 둥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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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드시구나 여기는 쭉 상추를 다 뿌려놨어요 뭐 뭣이 나기는 많이 나요 지금 대파 쓰고 있네 이거 언니 대파가 아니라 묵지는 뭐하네 대파 찍어 하지마 아니 우리 지금 국을 끓였는데 아 대파가 애마란 대파를 뽑아이었다 지금 대파가 약인데 아니요 몇포 몇포 나 이거 산달나물 육사기 났나 한번 봐야되겠다 산달무시 산달인데 언니야 이거 올려달리는데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산달나물 심을래 몇개 좀 가져오라 할까 여기 해봐 여기 산달나물 있어 언니도 있잖아 언니 산달나물 있어? 어 얘도 육사기 나오네 야 원래 달려 이건 좀 틀리네 우리 산달기하고 그냥 산달나무야 산달나물 어 알았어 어머 자두꽃도 피웠어요 자두 얘가 흑자두인데 굉장히 맛있는 자두에요 작년에 먹어봤거든요 물방울이 맺혀서 너무 이쁘다 그쵸 오늘 비가 와서 제가 이제 농사꾼이 되려나봐요 어머 싹이 났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뿌려놓은거에요 우와 아 많이도 났어요 이야 잘한다 엄청 쑥 이때만큼 나고 있어요 아싸 여기도 났어요 여기도 여기도 많이 클거 같아요 여기는 아직 싹이 없네 왜 안나오지 세리나무 아 이쁘다 싹이 나고 이쁘다 여기 강남콩 이쁘지요 아하 세상에 강남콩 이쁘게 자라 여기 비늘에는 감자를 심어놨어요 감자를 심어놨는데 날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가지가지 심어놨어요 방풍나물 머슨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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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레 까지 아하하 장작불 어쩌다냐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드릴게요 오유후 이게 이름이 뭐죠 이거 봐봐요 이름이 뭐예요 머슨나물 근데 이거 뜨거워 죽겠어 나요 호뚜껑 예 뜨겁다 이거 몰라라 닫아 뜨거워 그 이름 뭐야 뭐지요 그냥 어탕 매운탕 매운탕 붕어 매운탕 붕어 매운탕 붕어 매운탕 붕어 매운탕 오늘 또 보신하게 생겼어요 요후 붉대는 여인 장작불 그만 떼래 언니야 맛있게 먹으러 들어갑시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사님 어디 가셔요 네 어디로요 부상 오우 이나물 야 내가 원래 봄에 이나물 이 집에 이나물 엄청 먹었다니 오우 세상에 가만소 퇴근해가지고 오늘 완전 보신 보신 보신이에요 와 좋다 오우 제가 보이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오늘 많이 먹어야지 비도 오는데 비가 와서 오늘 맛있는 거를 많이 아니 나무를 많이 심어 놨어 밭에 아이고 허리 아프도록 심었네 아마도 비가 와서 잘 자를 거야 아마도 물 안 줘도 되고 오늘 멋지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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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